선배는 내가 이기고 싶은 사람이 아니거든요. 저는 이기고 싶은 사람이 아니거든요. 바둑은 침묵 속에서 욕망을 드러내고 즐거웠습니다 한 판도 어때요? 그건 도박인데 어떤가요? 매혹하고 매혹당하며 서로를 밝아벗겨 좋죠? 도박 도박 드실래요? 혹시 다른 도박도 좋아해요? 인생을 다 걸었던 적이 있긴 하죠 이겼어요? 이기려고요 원래 그렇게 질문이 많으세요? 원래는 지금 바운케요? 바운케지마 처음 뵙겠습니다 1학년 2반 담임 문 동훈입니다 어디입니까? 우리 봐야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